음악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서 우리 부산은 또 많은 분들이 떠나고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 이미 한산할 줄 알았더니 역시 부산은 또 몰려든 피서객들로 평소보다 북적이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미 휴가지로 떠나셨든 아니면 마음만 가득 안고 지금 일터에 계시든 어쨌든 이 시간 자유와 함께 하시면서 비로나마 여름휴가를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구사구 조태석 오늘은 여행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40년 가까이 여행사를 운영하시면서 세계 곳곳을 여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 관련직도 여러 번 내셨습니다. 부산 관광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계시는 대륙항공여행사의 장순복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2년이 지금 10년이 넘는데요. 그런데 우리 tv의 내청자분들이 지금 앵커 를 보고 계시는 손지현 님이 얼마나 예쁜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영상으로 나가나요? 아닙니다. 전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참으로 다행입니다. 남들이 다 휴가 떠나는 이때 가장 바쁘신 시기일 것 같아요. 여름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언감생심인가요? 아니, 우리 대한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계시는 기업체분들 모시고 러시아의 쌍뜨 베트르 브루크라고 하는데 옛날에 레닝그라드라고 불리웠던 곳하고 모스크바를 다녀왔어요. 언제 다녀오셨나요? 잊고 잤거든요. 일주일 전에.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돌아오니까 숨을 못 쉬고 제가 이 더위를 못 이겨서 에어컨 계속 이렇게 쐬면서 감기 들지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심부름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덥지 그러니까요. 이 더위가 베트남식으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휴가와 여행이 좀 다르게 구분해서 휴가 때는 정말 힐링하고 싶어 하신 분들 여행은 고생하지만 정말 많은 걸 담아오고 싶어 하는 그렇게 또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휴가 여행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운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올해 부산광역시 관광산업가에서 태종대 해운대를 제외한 부산의 볼거리를 이렇게 좀 관광상품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나라장태에 공개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뭐 대학교의 관광학과 교수님들 이런 분들인데 압승으로 대리관공행사 장순복 대표가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맞는 바람에 요즘 정말 뭐 이거 눈코 뜰 겨를 없이 상품 만들고 그다음에 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ktx srt를 타고 오는 분들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네.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가면 좋은데 결항 나기 때문에 이제 복귀가 문제가 있다.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수도권 특히 강남 쪽에 상류층이 부산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상품 개발을 주말 말고 주중으로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상품을 기획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알려지지 않은 곳들을 어떻게 하면은 전국의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에 상품 기획하느라고 정말 바쁩니다. 휴가 뭐 생각을 못할 정도로. 아니 여행은 정말 교통수단이 굉장히 영향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가와 여행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인들은 휴가와 여행을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분들은 휴가는 정말 자기가 필링하는 시간으로 맞추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은 이제 어디론가 떠나는 것인데 보통은 휴가 그러면 여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같이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휴캉스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생길 정도로 어디론가 안 가고 이제 주변에 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카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영화관이라든지 정되지 않으면은 이제 가까이 호텔을 찾아가는 이런 식으로 휴가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고 이행 가시는 분들은 이때 아니면 언제 가느냐. 이번 여름에 오늘부터 10만 명이 지금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천공항에 수소 가는데 3시간씩 걸린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게 휴가와 여행은 이제 업련이 용어 자체는 좀 틀리지만 우리로 봐서는 휴가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쉬게 된다. 이런 개념인 것 같고 여행은 자기가 어디론가 떠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용어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이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의 방송을 꼭 빼놓지 않고 들었는데 요즘엔 정보 홍수의 시대가 됐으니까 조금 이제 수요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좀 안다고 방송을 하면 전문가들이 더 많이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이제 정말 이 sns 시대가 무섭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면 이게 과연 여행 전문가들이 방송하는 곳들이 알려지면서 어떻게 보면 또 조용했던 마을들이 시끄러워지는 그러니까 뭐 이태리의 베니스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2천만 명씩 오니까 생활을 못하겠다. 오지 마라. 그러고 입구에서 데모를 하잖아요. 부산도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입장료 하나 받지 않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여름에 문도 못 들어놓고 이런 불편함도 또 있어요. 에티켓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들이 이제 전문가가 설 자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예전 한때는 패키지 여행을 정말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들고 따라다니고 이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유여행의 맛을 알아서 또 자유여행을 선호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패키지 여행으로 많이 옮겨 탄다고 이러던데 맞습니까? 그래서 여행사도 좀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계속 끊임없이 여행객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세 가지의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이드들이 봉급이 없어요. 현지에 우리 나가면 가이드들이. 그러면 그 가이드들이 이제 선택관광이라고 하는 데서 뭐 짜투리를 좀 떼서 벌어야 되고 그다음에 쇼핑센터를 가면 물론 일본인들이 우리 부산의 롯데백화점 오면 총금액의 1% 정도가 여행사 수익으로 이렇게 배정이 돼요. 그런 것도 이제 가이드의 수익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루에 우리가 보통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천행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티입을 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나라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이 쇼핑센터를 도시 하나만 가면 되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 뭐 여섯 군데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낭여행 자유여행이 시작되고 요즘 젊은이들이 영어를 참 잘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와 그다음에 요즘은 이 전화기 하나만 들면 상대방에게 뭐 물어볼 거 통역기처럼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통역기의 지도에 모듬을 안 대시니까요. 전부 다 되니까 뭐 깜짝 놀랄 정도로 뭐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자유여행이 많이 늘어났다가 요금 대비를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시달리는 것 같아도 패키지가 편하다. 이동 수단에서 이 캐리어를 끌고 도심 한 곳을 막 다니고 이런 것들이 특히 가족여행일 때는 이제 마님이 등사를 하죠. 이 지금 여기 와서 뭐 이러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다시 이제 조금 더 휴식을 취하고 싶은 게 네. 반반의 그런 여행 패턴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앞서서 이제 호캉스도 사람들이 많이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호캉스가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부산의 호텔들이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시를 앞두고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2만 5천 씨래요. 방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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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적정 가격이 저희들로 봐서는 하루 저녁에 8만 원. 네. 아침 식사가 한 1만 5천 원 정도는 그 부패로 맞는데 네. 보통 우리 해운대에 있는 호텔들 하룻밤 자려면은 비싸요. 네. 38만 원. 48만 원 이렇게 달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극성수기 최고급 호텔이 그렇죠. 극성수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뭐 완전히 물밀듯이 오다가 싸던 자태로 끊어지면서 다운타운에 있는 호텔들이 지금 이제 그 객실 예약 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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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뭐 며칠 전에 이제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5만 원을 세워드릴게요. 대표님. 그럴 정도로 호텔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 호캉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틈새로 이제 싹의 이렇게 예약을 할 때 호텔을 예약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자식들이 휴가 가냐 뭐 할 때 서울분들이 호텔을 예약을 하고 부모님을 초대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부산도 이제 그런 호캉스 문화가 어쩌면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풀장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멋진 식사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호캉스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 시민들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이용자의 입장입니다. 우리 부산은 휴가를 떠나는 사람과 또 휴가를 오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며 가며 보면 커다란 가방을 맨 여행객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거든요. 부산이 최고의 여행지로 또 관광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문가로서 어떤 점들이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다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안 받는 여행지에서 좀 돈 받는 여행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9년 만에 송도에 케블카가 들어섰어요.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여수도 마찬가지고 밀양도 마찬가지고 통령도 마찬가지고 케블카가 대박을 터뜨린 도시들이 많은데 부산도 의외로 그런 점에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차 대기가 곤란하다는 정도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남구에 5,6도 스카이워크가 있는데 그 스카이워크를 유리판으로 된 절벽이를 걷는 길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000원이라도 받자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또 뭐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행지는 단 한 명이 오더라도 5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그런 입장 수입이 되는 그런 여행지를 계속 만들어 나갈 때 수익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용두산 타워 올라갈 때 한 곳 그다음에 아쿠아리움 한 곳 그다음에 유람선들은 물론 뭐 이렇게 다른 곳보다는 요금도 저렴하지만 유람선들은 이제 뭐 그런 대로 태경대 같은 경우에는 뭐 연일 인산 이내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좋은 점들이 많은데 좀 더 입장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 재개발이나 동부산 재개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서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바가지 요금이 아니라 정말 기분 좋게 여행해서 돈을 쓰고 가고 싶은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륙한국여행사 장순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